전달 생물 랍스터는 라이브거든요 살아있는거 잡은거에요 그래서 냉동 랍스터는 삶으면 껍질하고 살하고 붕 떠요 쫙 오그라든다고 근데 얘는 딱 붙어있잖아요 살아있는 랍스터 잡으면 이래요 그래서 이거는 국어 국어 먹는게 아니라 이렇게 썰어서 음미에서 드시면 그 맛을 느껴요 너무 맛있어 라이브 랍스타를 우리가 그래도 비싸죠 맛있다고 설명하지? 쫄깃쫄깃 진짜 맛있다 살 낮잠 잔치 뚜껑 예우님 저는 여기 몬트리올에 처음 왔어요. 4kg가 신이잖아. 수상님 때문에 좋은 구경하겠네요. 감사합니다. 5kg가 신이잖아. 자 이렇게 살을 빼주신거에요 다 발랐어요 니케서 보기 싫어요? 네 요리한거에요 버터에다가 구워 요리 이거 빵인데 왜 빵이냐 그렇지 이걸 가르쳐줘야지 컵을 주는게 소금하는거에요 요즘 그런 의사들이 한잔은 내가 안하고 뭘 하려고 이렇게 뚫잖아요 드릴러 뚫는거에요 드릴러 뚫어 뚫어갖고 호스를 넣어서 드릴러 뚫어갖고 호스를 넣어서 드릴러 뚫어갖고 호스를 넣어서 다시 도움둘 유효에 드릴러 가운 베이컨